진명이 가난한 자는 전국을 잊어릴 것이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오 모두 환자 복이 있나니 땅을 계염부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오 흥률이 여기는 자는 흥률이 여긴 받겠네 마른 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화평계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뻤네 흥률이 하여 빅박받는 자 전국이 저의 것이야 내게도 주소서 내가 거기다 기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나의 아들이라 이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백성원을 믿어 여기 있는 자는 분류리 여기 밖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를 위하여 기뻐 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보느라 기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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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